네, 같이 찍게 나왔는데 네, 그리고 조사야, 수환이 무슨 만화 좋아해? 네, 네, 네 무슨 만화 잘까? 콜리아까인가? 초콜릿 줘야, 초콜릿? 초콜릿 줄까? 아, 나 없어 삼성 초콜릿 줄까? 그래, 좋겠다, 좋겠다 좋습니다! 좋다, 좋다 좋습니다! 이렇게, 이렇게 부르는, 참 이렇게 할 텐데 미안해 수환아, 그건 연기니까 괜찮아, 안 괜찮아? 좋아, 맞다 추가, 해야지, 야! 야, 맞다 응, 얘기니까 당연히 괜찮지 아빠 있어, 아빠 있어 아빠 있어 조심해야지 알겠습니다 조사 네 여의 하나야, 골려봐도 안 가시죠, 누나 에 réalité 김아지, 바람 웃어줘? 웃어줘 한 장만 더 씻을게요 사장님 웃어줘 입걸 보이게 하나 둘 셋